아니 여기서 유명한 것보다 검색에 아우머리 이서진 치면 엄청나가 기사. 블록어 상 장난 아니야. 이서진 1 아우머리 1일 지사. 헤어스타일 보면 상당히 옛날인데 이거? 이산 끝나자마자인가? 어디니? 매체가. 어? 어디 얘기 좀 해서 지워라구요.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화물이 현청의 제안으로 일일 명예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. 기억이 안 나는데. 형 뭐 많이 하셨는데요. 기억 안 난다고 하시니. 이거 너무 predictable. 많으신데? 어우, 형. 형, 도자기. 도자기 이렇게 의심을 믿으셨다고? 현지 장인인 줄 알았어요. 현지 장인인 줄. 이 모습으로 보름 동안. 뭐 해봤는데 좀 잘했어요. 처음인데. 제가 개배견 역할을 하면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백제에서 간 문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걸 알게 되면서 마음을 더 먹게 된 것 같아요. 아니, 형 말과 행동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? 아니, 전시회를 잡아놨잖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. 미치겠는데,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? 아니, 형. 지금 말하고 좀 틀린 게 인터넷이잖아? 엄청 살갑게 하셨는데? 이번에 한 어떤 시행착오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다음에는 좀 더 예술성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. 미술관에서 그 전시한 거는 아우머리 여기서 최다 관객이었대. 아, 진짜? 와. 빨리 주스나 더 줘. 어우, 차이즈야. 아니, 오늘.